블루베리 화분 분갈이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분 분갈이 작업에 필요한 다섯 가지 준비물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화분 분갈이에 사용할 40cm에 식재되어 있는 화분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화분 분갈이이기 때문에 40에서 60cm 분갈이할 새로운 화분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식재용 상터 피트무스와 버라이트가 배합된 상터가 필요하겠고요 네 번째는 멀칭용으로 사용할 소나무 유기물이 필요하겠으며 다섯 번째는 이러한 조그마한 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화분 분갈이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분갈이를 할 묘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분갈이할 묘목은 저희 농장에서 분양하는 3년생 매도우락이라는 품종을 40cm 화분에 식재를 하여 1년을 채 재배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훨씬 더 중목이 안 되었음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묘목이 40cm 화분에서 재배를 시작한 지 4년 또는 5년 정도 재배를 한 이후에 분갈이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새롭게 분갈이를 할 지름 60cm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40cm에서 60cm로 분갈이를 할 화분인데요 제가 공동구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로 그 화분이기 때문에 혹시 제 공동구매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화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화분의 특징이나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린 화분 선택 기준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화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60cm보다 더 큰 대형 화분인 지름 80cm 화분은 두둑을 재배하시다가 화분으로, 즉 두둑에서 화분 재배로 바꾸실 분들에게 필요한 대형 사이즈의 화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갈이에 사용할 상토입니다 기존 40cm 화분에 상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화분 분갈이에 사용할 상토는 사실 많은 양의 상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토는 피트머스와 퍼라이트를 배합을 해서 만들어둔 상토인데요 피트머스 250리터 1포에 퍼라이트 50리터를 배합하시면 되고요 또는 피트머스 250리터 2포에 100리터들이 퍼라이트 1포를 배합하시면 배합 용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피트머스 등 구입 비용을 아끼려고 상토의 왕교등 또 그리고 톱밥 이와 같은 재료들을 혼합해 사용을 하시는데 상토를 만들 때 절대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교등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돈을 아끼려다가 식재 후 몇 년이 지나서 나무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토를 만들 때 왕교등 이물질을 넣지 마시고 방금 알려드린 피트머스와 퍼라이트의 정정한 배합 비율로 배합을 하셔서 상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칼입니다 조그마한 이 칼은 분갈이를 할 때 분갈이 할 화분을 절단을 할 때 사용할 칼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멀칭용 소나무 유기물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 유기물에 대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소나무 유기물은 일반 제조물처럼 판매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든 지역별 판매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기물 판매처까지는 제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유기물은 야산에 떨어진 이와 같은 솔잎도 정말 좋은 재료임을 참고하시고요 준비된 유기물은 분갈이를 하고 나서 화분 상단에 덮어주는 멀칭 용도로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준비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로 화분 분갈이 실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식재되어 있는 묘목을 빼내야 되겠죠 묘목을 화분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분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시고자 하는 농가분들은 칼로 절단을 하지 마시고 이처럼 화분의 가장자들을 주먹으로 세게 두들려서 이 화분에 있는 뿌리가 화분과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화분을 벗겨내듯이 해서 사용하시면 다음에 이 화분을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이렇게 세게 치고 분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가장자리 4, 5번 뿌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의 손상은 정말 유의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전문 농가분들은 분갈이 할 개수도 많고 또 식재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화분을 때리면서 분리를 시킨다는 게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 화분을 칼로 잘라서 절단을 해서 분리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시간이 빨리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칼로 아래에서부터 윗부분까지 간단하니 절단 됐죠 한대편 한번만 더 이와 같이 하면 화분 분리가 아주 간단한 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아주 간단히 되었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분리된 나무를 준비하신 60cm 화분에 식재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 말씀드린대로 60cm 화분에 식재를 할 때 나무를 넣기 전에 바닥에 손가락 길이 정도의 두께 정도만 아주 얇게 상토를 바닥에 깔아 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상토를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이때 정말 주의하실 것은 먼저 흙을 채워 놓은 다음에 구덩이를 파듯이 파서 나무를 식재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식재할 화분에 바닥에 상토를 아주 얇게 얇은 정도만 깔아둔 다음에 기존에 분리한 화분을 들어서 식재형 화분 정중앙에 중앙이 되도록 센터를 맞춘 다음에 세워두시면 됩니다 화분에 바닥에 아주 얇게 상토를 깐 다음 중앙에 맞춰서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화분을 놓은 다음에 가장자리 비어있는 곳이 아주 적은 정도의 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 부분만 상토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 상토를 덮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가장자리에 전체적으로 상토를 부었습니다 상토를 붓고 나서는 반드시 힘을 가해서 아주 꾹꾹 또는 발로 밟아도 될 정도로 기존의 흙과 새로 부어진 상토가 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눌러줍니다 상토가 채워졌으니 다음으로는 유기물을 채워야겠죠 여러분도 아시게 보셨겠지만 상토를 채운 공간이 약 한 뺨 정도는 남겨놓고 상토를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유기물을 덮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기서 유기물을 못 구하셨다면 이 나머지 유기물 채우는 공간까지 상토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남겨두었던 빈 공간에 준비하신 유기물을 충분히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상토 윗부분 그리고 화분에 남은 공간 약 한 뺨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유기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로써 묘목 분갈이는 끝이 났습니다 분갈이가 사실 어렵고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유기물을 구하지 못해서 멀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유기물이 구할 수 있어서 유기물을 사용하시면 좋다는 것이지 유기물이 없으면 식재 또는 분갈이가 안된다는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유기물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전 유기물을 채우기 위해서 남겨둔 한 뺨 정도까지를 상토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무를 키우거나 또 과일의 품질을 좋게 하는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엄청난 피부로 실감할 정도에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60cm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상토를 채우고 유기물까지 채운 다음 그대로 마감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야될 것이 어떤 일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물을 아주 많이 주셔야 합니다 물을 주시라고 하면 관수를 생각을 하시는데 식재를 했거나 분갈이를 했을 때는 관수의 개념이 아니고 흙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주는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수가 아닌 물을 아주 호수 물 호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주 충분히 많이 그래서 화분 밖으로 물이 철철 넘치도록 물을 흠뻑 주시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재를 하거나 또는 분갈이를 해서 남아있는 공기가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화분 분갈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화분 분갈이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참고를 하셔서 묘목을 40cm 화분에 식재를 하셔서 작게는 4년 길게는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40cm 화분에서 재배를 하시다가 4년이나 5년이 지난 이후 그러면 나무가 훨씬 더 커져 있겠죠 그 나무를 이와 같은 60cm 화분을 이용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블루베리 재배 분갈이는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